오늘의 1위 후보는 과연? 뉴뉴? 뉴뉴? 1위 후보는 뉴뉴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잠시 후 엘리드 화면에 추억의 음방부터 현재 방송 중인 음방 중 특정 날짜에 1위 후보 발표 장면이 뜹니다. 해당 1위 후보들의 공명을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보여주세요. 키! 키! BTS와 트와이스. 이 때 왜 치고 보다가. 너무 무섭게 키를. 불타오르네. 셔업! 왠지 맞을 것 같아. 정답! 키는 어떻게 알아? 잘 고쳐야 돼. 1, 2, 3, 4! 아줌대! 좀 더 힘을 해. 나와라. 잘한다. 잘해, 잘해. 와우! 정답! 주세요. 2012년 9월 2일 최초 엠카운트다운 1위 후보고. 슈퍼주니어가 뭐지 저기? 태연. 쏘리 쏘리 롤리폴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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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제재. 2011년. 11년 롤리폴리고 슈퍼주니어. 섹시 프리앤 싱글? 실패. 한 해. 섹시 프리앤 싱글. 실패. 2초 질렸다니. 50% 정답. 태연. 미스터 심플. 그리고요? 롤리폴리. 정답. 누나 뭐 할 거야? 롤리폴리야. 롤리폴리. 도와줘요. 롤리폴리. 거기서부터 입장입니까? 우리 댄스 동아리. 댄스 동아리 도와줄 거예요. 댄스 동아리 도와줍니다. 그렇게 기차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음악. 큐. 볼륨 올려주세요. 렛츠고. 태연 가운데로. 태연 가운데로. 태연 가운데로. 한 200 정도야. 이거 진짜. 아 이거야? 아 잘한다 잘한다. 이런 춤 없는데. 원. 투. 쓰리. 고. 성공. 자. 1위 후보 보여주세요. 킥. 의상 보세요. 킥. 음. 오. 아. 마지막처럼. 50% 정답 실패. 뭐가 50%예요? 50% 정답이에요.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킥. 킥.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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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처럼 음악 주세요. 음악. 아 반갑다. ㅇㅇ. 땡. 잘한다! 다같이! 이거 맞아? 잘한다! 성공! 성공! 11월 첫째 주 1위 후보곡을 공개합니다! 케이윌 현아! 케이윌 저거 뭐야 또? 케이윌 현아! 케이윌 저거 뭐야? 나 현아잖아! 케이윌 뭐야? 그거 뭐지? 케이윌 저거? 3, 2, 1, 10, 실패! 제재! 케이윌이 뭐지? 이러지마 제발!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맞아요? 이러지마 제발이?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지마 제발! 제발? 아니야! 제발! 제발!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정답입니다! 아이스크림 모르는데!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제발! 자, 뭘로 합니까? 랜덤으로 주세요! 랜덤! 랜덤으로 갑니다! 랜덤! 음악! 뭐야? 이거! 이거! 프로에 PD님이야! 엄청난 조우가 나왔다! 와! 아! 아! 이거 영화다! 야, 이 PD야!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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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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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인정 nowhere! 드디어! 보여! 주세요! 뮤직뱅크 8월! 이거 왜 몰라? 2008년 8월! 신데렐라! 유고걸! 파리파리! 실패! 70% 정답! 신데렐라! 유고걸! 바람피지마! 실패! 아! 제목 뭐였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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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구지 그거? 나랑 피지마! 나의 데서께 나를 더 나랑 피지마! 위미! 내게 더 멋지다는 남자들 자! 힌트에 들어갑니다! 드라마 제목과도 비슷합니다 와우, 다 왔다. 동현! 대박! 신데렐라 유곡을 바람피지마.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 드라마야. 예나?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 예나! 신데렐라 유곡을 사랑과 동쟁? 저장!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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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예나, 신데렐라, 신데렐라. 아, 잠깐만, 잠깐만.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주세요! 생각났는데 정답을 내줬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이야, 잘한다. 언니 다 알아,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역시 총 시작보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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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왜? 역시 아이돌이다. 아이돌이야, 아이돌이야. 신데렐라. 2019년 1월 셋째 주 엠카운트다운. 신데렐라. 절대 몰라. 동현. 노노노.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청아는? 공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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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네. 공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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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사건은? 제제 씨. 네? 에이핑크 제목 힌트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자, 자, 그렇지요. 응! 어, 동현! 동현! 그리고요! 롤러코스터? 실패! 어, 저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유명한데? 청아하면 이 노래인데? 아쉬워. 야, 진짜 너무 늦게... 근데 몇 시야, 지금? 아쉬워? 안무 힌트 들어갑니다. 제목이랑... 퓨! 에이핑크 응! 그리고요! 청아 반쪽! 이게 지금 몇 시예요? 이게 지금 몇 시예요? 동현,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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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2시! 다 왔어, 오빠 다 왔어. 지금 얘기한 건 정답에 다 들어가요. 피오! 응! 12시 반! 동현, 됐다. 응! 12시 정답! 피오! 됐다, 됐다! 피오! 안 줄 알았어. 응! 아쉬워, 12시!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힘들어. 어디 중간에요? 아쉬워, 12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쉬워, 12시. 피오! 응! 지금 12시! 동현! 됐다! 응! 아쉬워 벌써 12시! 아쉬워! 아쉬워! 정답! 머리 터질 것 같아! 응! 아! 동현! 동현! 응응! 그렇지! 아쉬워 벌써 12시! 안 돼! 자! 99%! 응! 응! 그리고요! 아쉬워! 12시! 동현! 응응! 벌써 12시! 아쉬워!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KBS 뮤직뱅크! 2001년! 날의! 끝! 새! 출렷! 감사합니다! 좋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봤다! 나갔다가 넌 못난 장난하다! 난간에 찢어졌어! 오! 미넛! 오! 잘한다! 잘한다! 오! 또 맞네! 또 맞네! 정답! 2005년! 7월 4째 주 1위 후보곡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2005년? 김종국 보아! 우와 머리머리! 태민! 태민! 한 남자! 걸스 온 탑! 우와! 50% 정답! 한 해! 한 해! 50% 정답! 한 해! 한 해! 와! 사랑스러워! 걸스 온 탑! 그렇지요! 실패! 태연! 태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팀이다! 실패! 우리 팀이다! 우리 팀이다! 우리 팀이다! 나랑 똑같아! 나랑 아예 똑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저거?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동현! 동현! 다 사랑스러워? 다 사랑스러워! 그리고요! 출발! 여러분!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간식게임 3년차인 동현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와, 맞네! 3년차? 어떻게 이렇게 늘지도 않고 그냥? 늘지도 않고! 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지? 뭐라고 표현해요? 모르겠다! 카이! 카이! 제자리! 어? 그리고 걸스온탑! 80% 정도! 태민! 실패! 태민! 제자리걸음! 걸스온탑! 출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업을 봐! 업을 봐! 업을 봐! 업을 봐! 업을 봐! 업을 봐! 업어야 돼! 업어야 돼! 오케이! 제가 그만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업어줄게! 내가 업을 줘! 내가 업을 줘! 업을 줘! 업을 줘! 업을 줘! 업! 업!